항암 치료의 실태 항암 치료의 실태가 뭔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내 유전자가 변질되었고 또 내 T세포의 유전자들이 꺼져서 암세포가 생겨도 죽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항암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내 면역력이 약화돼서 결국은 내 몸에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못 죽여서 내가 암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면역력만 다시 강화되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 회복 얘기 오늘 저녁에 오실 허종태 씨라는 분도 완전히 그분은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싹 좋아졌다가 또 재발해서 진짜 이제 무덤 무덤 칠터까지 보러 갔다가 다시 제기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정말 뉴스타트를 잘하면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마는 허종태 씨처럼 아주 건강해서 지금 한 2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선미가 중요하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것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 꽃사진을 찍자. 망원 렌즈가 아닌 접사 렌즈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확대되어서 아주 조그만 들꽃이라도 자세하게 해상도 높게 정확하게 찍히는 그런 렌즈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런 꽃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그냥 야생에 피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꽃들이라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긴 암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회복하면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낫게 되어 있어요. 이 간단한 원칙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항암치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현대의학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면역력이 약화된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약화된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 왜? 면역력을 약화시킨 원인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킬 방법을 알 수 있겠느냐?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은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만 정말 흥미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이게 의학계 전반에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아요. 바로 새로 최근에 생긴 최첨단 의학이기 때문에 첨단 의학적으로 보면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도 사실은 의학계에서는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선생님들에게 바빠요. 바빠요. 환자 한 분을 맞이해서 얘기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5분도 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수련이 생활을 할 때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 병원에서 월급 받거든요. 그 월급이 아주 작았어요. 그 당시 한국 월급에 비하면 미국 월급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준으로 해도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해야 좀 사는 거예요.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라고 해서 다 응급 환자들이 아니에요. 90%는 응급이 아니야. 응급실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으니까 특히 밤에 다른 병원 문 다 닫았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학병원에서 훈련을 받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차 타고 다른 큰 병원 응급실에 알바를 나가는 거예요. 턱 나가면 한 시간에 여덟 명을 봐라. 배당이 딱. 그러니까 7분 한 40초 되겠죠. 정신 없어요. 7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정신 없어요. 땀. 땀. 그래가지고 오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6시간 알바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으라고 일했죠. 알바 하느라고 죽으라고 일했죠.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끝나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 자고 그 다음날 또 6시 일어나서 또 병원 가야 돼요. 그런 생활을 여러분 4년, 5년을 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니까 아기를 낳아 낳았는데 아기를 볼 수가 없어. 산다는 게 뭘 그렇게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 아기가 언제 컸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랑을 주고 그 아기가 웃는 모습 빵긋하면 얼마나 이뻐요. 자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참 손자, 손녀가 귀중한 존재이긴 해요. 그냥 왔다 가면 딱 좋지. 그렇죠. 키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사진 보고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걸 못 누리고 살았어요. 의사의 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행복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5시 해서 퇴근해서 6시에 집에 와서 좀 아기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그런 거는 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일! 일! 돈! 그거 외에는 전부 배제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미쳤어. 맛이 갔어. 진짜 진선미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오로지 일! 돈! 그래서 참 인생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직도 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약해진 면역력을 어떻게 해주면 강화되는지 자 어떻게 해주면 강화돼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답을 안 드리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다 드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네요. 뭐가 있으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돼요. 생명에다가 뭐요? 기본 뭐요? 여건. 그래서 이 생명에다가 기본 여건을 합쳐서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뉴스타트라 부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제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사고방식이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자꾸 뭐 중심으로 안 바뀌었어요? 생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생명만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구나. 딱 이 사고방식이 딱 바뀌면 확고부동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도 나는 생명과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에서 아무리 다 해준다는 소리가 다 무슨 소리에 불과해요? 잡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되는데 이게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은 뭐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생명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생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생명을 부정하고 있다면 생명이 있어야만 활동하는, 생기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유전자의 원리를 모른다면 항암치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항암해야죠. 항암해서 안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암의 근본적인 치유, 암뿐만 아니죠.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유, 이런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항암치료를 했다. 100명의 환자를 항암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낫느냐? 치유되느냐? 아를 보는 통계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치유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지금 생명을 부정하고 있는 현대의학 차원에서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치유율, 치사율 이런 건 나와. 100명이 걸리면 몇 퍼센트가 죽는다 이런 치사율은 딱 나와 있는데 치유율은 없어요. 그러면 이 치유율 대신에 우리 현대의학계가 사용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계가 뭐냐 하면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라는 것은 치유와는 상관없이 내가 계속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내 암은 그대로 있어도 이 정도로 생존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성공한 거다. 이렇게 치자. 이렇게 치자. 그래서 의사들 간에 약속이 된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것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대개 몇 년 생존율? 5년 생존율입니다. 암 덩어리는 이 환자 몸에 아직도 있어도 이 사람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통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환자들은 그걸 모르고 의사들은 생존율을 얘기했는데 환자는 무슨 율로 알아들어 버려요? 치유율로 알아들어 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다. 암의 항암 치료로 인한 치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항암 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벌, 돈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통령, 권력자니까. 그런데 이런 재벌이나 이런 권력자들보다도 더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센터 소장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벌써 암에 대한 전문가예요. 자기는 암센터 소장입니다. 이 암센터 소장이 암에 걸렸다면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최고 수준을 받아도 항암 치료는 역시 항암 치료에 불과합니다. 어떤 항암 치료예요? 요즘 새로 나온 무슨 면역항암제라든지 표적항암제라든지 무슨 일반항암제라든지 항암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도 면역력을 파괴시켰으면 파괴시켰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면역항암제라고 나왔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대단히 기대를 그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약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킨 것은 생명이 있고 기본 여건이 있으면 강화가 된다고 밀전자가 켜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별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졌던 암센터 소장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대 박사 테레비에도 많이 했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아주 유명했죠. 지금 이 기사가 소개됐을 때는 2009년 3월 28일 이네요. 이분이 2003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아마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쓴 누란노스 허점에서 나온 희대소망이라는 책에 자기의 병력에 대해서 자투병 기록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이분이 제 연세의대 후배입니다. 2009년 그 당시에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해요. 2003년도에 대장암 2기 판단을 받고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항암치료가 끝나니까 암 사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비만 환자들이 다이어트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요요현상이 일어난다. 요요현상이란 건 뭐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밥을 굶기 때문에 체중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체중이 강제적으로 빠진다고. 내가 왜 안 먹으니까. 그래서 체중이 줄었구나 하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먹는데 뭐 옛날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있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뭐예요? 도로 본래 체중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래보다 더 뚱뚱해져 버려요. 본래 체중이 80kg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65kg로 떨어졌어요. 와 성공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먹기 시작하고 6개월 가니까 몇 킬로가 되어버렸어요? 90kg이 되어버렸어요. 옛날보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니까 70kg이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먹기 시작하니까 또 뭐예요? 이제 100kg가 되었어요. 이런 거를 요요현상이 된다. 싹 이렇게 하다가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려가기도 하지만 할수록 내려가는 거는 조금 내려가고 올라오기에는 더 올라오는 거예요. 항암치료도 요요현상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대장암 2기였는데 항암치료를 하니까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 됐습니다. 6개월 있으니까 뭐예요? 몇 개월 있습니까? 그 암이 싹 없어지도록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면역력이에요. 그러면 2기라도 암세포는 아무리 항암치료를 해도 암 덩어리가 사라지더라도 암세포는 아직도 몸에 남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면, 항암치료 때문에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면, 몸에 다른 데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 정도 다 죽어버리는 것이 합리적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항암제 주사를 놓으면 온 몸에 퍼지는데 그러니까 온 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세포를 이 항암제가 다 찾아가서 죽여요. 그런데 암 덩어리는 없어졌는데 이 세포들은 어느 구석에 있는 세포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그건 이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에 그런 세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항암치료하는 동안에 면역력을 완전히 파괴해 놨기 때문에 면역력이 파괴되고 나면 몇 개 안 남은 암세포들이 어떻게? 쫙 철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 무슨 질문? 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 중에 죽는 놈이 있고 안 죽는 놈이 있는 거라 이것 때문에 항암치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면 항암치료 성공할 수 있죠. 왜? 딱히 다 싹 죽어버리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cm 짜리 암 덩어리가 있는데 강력한 항암치료를 하면 2cm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줄어들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5cm 짜리가 2cm 죽었다면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60%가 죽은 거예요. 몇 프로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40%가 살아남아요. 그럼 이 40%는 뭐냐? 얘들은 뭐 때문에 이 독한 항암제를 줘도 안 죽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자세히 해 보니까 이 한 5cm라는 저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암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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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한 사람의 몸에서 생긴 암세포인데 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 보면 꼭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네 명이 다 한 놈 한 놈 달라요 안 달라요? 그 중에는 순디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다 달라요. 암세포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항암치료를 해도 안 죽는 놈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60%가 죽었는데 60%는 어떤 놈들이 죽은 거예요? 순디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놈들은 뭐예요? 악바리들이 살아남고 이 악바리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환자들은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들은 60%가 죽었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더 치료하면 뭐예요? 40%야 확 없어지겠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벌써 순디기들과 악바리들은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부터 저 40%는 정말 안 죽는 놈들이 남아 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희대 교수도 이익이 대장암이 속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각 부위에 숨어있던 악바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악바리들은 딱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항암치료가 중단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세상이게? 악바리들이 세상이지. 그래서 재발이 있고 전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암세포와 이 면역세포 T세포죠? 면역세포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조금 약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면역세포가 조금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약해져서 항상 서로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래서 면역세포 쪽에서 조금만 강하면 암세포는 몸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캔서 아메리카 캔서죠. 캔서 여기에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Immunity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말로 하면 암 면역 균형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건강하던 사람은 면역력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암세포를 죽일 수 있었고 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암세포들이 점점 더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암 환자가 됐을지라도 지금부터 이 균형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암 말기, 사기일지라도 암세포들은 활동을 완전히 정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뉴스타트 와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불안하냐 그러면 박사님 지금 내 암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퍼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내 파가 무슨 파가 되어있을까? 베타파죠. 그러나 뉴스타트에 와서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암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내 면역력 상황과 상관없이 암세포들이 마음대로 퍼지고 자라고 전이 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탁 놓이잖아요. 아! 됐다! 알겠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암세포는 활동을 중지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고요? 암동면상태라고 부릅니다. 암동면상태라고 부릅니다. 암동면상태라고hay 아이고 생각이 안나네 암? 네? 아아 아 아 아 캔서 아— 아 아 음— 음— CANCER DORMANCY라고 합니다. 이게 동면상태다. 학교에서 기숙사를 뭐라 그래요? 잠자는 곳 기숙사를 dormit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dorm이라고 하면 잠자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잠자는 상태, 동면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투병기를 자세하게 써놓은 데를 보면 결국은 1년 동안 항암하면서 요요현상을 겪고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기암이었어요. 이기암이었는데, 치료하니까 뭐예요? 0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몇 기가 된 거예요? 3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치료하니까 이제는 2기로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또 한 6개월 있으니까 뭐예요? 4기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1년 후에는 항암치료로 인한 요요현상이 4기까지 가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해서 이분이 6개월 선고를 받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뉴스타트니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믿었어. 믿고 이제 믿으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손을 놨어요. 이 사람이, 내 삶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왔을까?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내가 그 성공, 그렇죠? 성공, 출세, 그렇죠? 아마 이분이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장도 하고 싶었고 이런 야망이 있었겠죠. 또 이분이 보시면 이게 이분이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유방암학회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더 뭐예요? 더 성공하고 성공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띈 거야.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 책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뭐예요? 한번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6개월 남은 인생이지만은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보자. 그러다가 6개월 후에 가자. 이렇게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놨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놨는데 그러면서 봉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봉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암카페, 마암동호회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죠. 가서 이제 거기서 방송 출연해가지고 암 환자들과 상담해주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하던 찰나 누가 채식을 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웃어야 된다 하더라 뭐 비슷해요? 네, 뉴스타트 비슷해요. 뉴스타트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이왕이면 뭐예요? 그건 못할 거? 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매일 뭐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다. 그리고 매일 웃으면서 살겠다. 그리고 꼭꼭 운동을 그동안 연구하고 수술하고 이런다고 해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꼭꼭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기본 여건이 뭐예요? 점점 더 잘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이 흘렀어. 안 죽어. 병원선에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리고 몸 컨디션이 뭐예요?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6개월만 해도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컨디션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쑥 주어진 거야. 자, 여러분. 여기 꼭대기 보세요. 몇 번 재발했다고요? 세상에 11번을 재발했습니다. 11번을 재발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12년을 살다가 지난 2015년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 사기가 6개월 산다는 사람. 그런데 그 12년 동안 몇 번 재발했다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하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병원 검사 보니까 쑥 좋아졌거든요. 그 6개월 전에는 이제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더 가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쑥 좋아져서 결론 1.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좋아졌다. 그러면 치료해도 되겠다. 이거 바보 같은 결론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치료해 볼까?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가지고 치료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뉴스타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그 다 해본 치료를 또 하겠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의사들 중에도 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최고의 치료를 1년 동안 반복해서 받아서 요요현상이 일어났어. 치료 못할 지경이 돼가지고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뉴스타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졌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하!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이 길로 밀어 뭐요? 붙이면 되고 이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박수를 제일 먼저 치는 이쁜 아가씨가 박수를 제일 먼저 쳤어요. 왜 제일 먼저 쳤게? 자기가 아차 했으면 뭐요? 그 길로 빠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참 우리 옆에 남편이 애를 많이 썼어요. 남편도 같이 빠지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붙잡고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밀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보세요. 확 달라졌던 생각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 이때까지 뉴스타트로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해놨는데 또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 면역력이 망가지니까 또 재발이지. 재발이지. 그래서 재발 한 번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중단 치료를 끝내고 또 뉴스타트 했다. 또 좋아졌어.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치료할 수 있겠네. 이거를 열한 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 사기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12년을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암동면상태가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쫙 몸에 퍼지고 있으면 암세포들은 알파파 싫어해요. 아시겠죠? 왜? 알파파가 들어가면 T세포 유전자들이 막 켜지니까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렇죠? 뜻을 긍정적으로 품고 투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암센터 소장님이라도 최고의 항암치료라도 암을 정복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솔직히 항암치료나 수술이나 한 번도 안 해보고 먼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안 쉬웠어요. 대개가 다 뭐예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어떤 사람은 세 차례 수술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실패해보고 드디어 늦음하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희대 교수와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면 이분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아마 이희대 교수와 거의 동년배인 것 같아요. 이분도 TV매체에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죠. 일산에서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는데 구닥다리 컴퓨터가 여기 있네요. 이게 2007년이네요. 자, 사람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수술만 다 끝나고 왜 이 똥을 못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산으로 가서 산속 원신 생활을 했대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분이 쓴 글이 나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뭐때문에? 항암질이 안 맞는다고. 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애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라였겠죠. 그렇죠. 김성규 의사예요. 그러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손이 계산을 해도 항암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연장한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수명이라는 건 암 환자가 있는데 아무 치료도 안 했을 때 얼마나 산다. 그게 자연수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암제가 이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료 안 한 것보다 뭐예요? 못한 경우도 충분히 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항암치료 안 하겠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의 무절제한 뭐예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까 내 습관부터 뭐예요? 바꾸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뉴스타트 안 와도 이미 뉴스타트적 사고를 뭐예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3년 하고 암이 싹 나버려서 지금도 일산에서 의사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도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서 완치라는 것을 완치됐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치.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완치. 이것이 완전 치유냐? 아니면 완전 치료냐?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 치유는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병원에서 완치라는 것은 완전 치료입니다. 완전 치료와 완전 치유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없어졌다. 암세포가 없어진 것은 꼭 같죠. 원인이 제거됐느냐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원인 제거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서 내 약화된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완전 치유입니다. 그러나 완전 치료는 면역력과 상관없이 그 생겼던 암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그야말로 완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현대의에게 지금 완전 치료가 있어요. 면역력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왜? 아직도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않아서. 그러나 암 그 자체는 완벽하게 치료되버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영기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영기, 영. 1기 바로 직전에 영기. 영기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주로 암 사이즈는 1cm 미만에서 암세포덩어리라고 합니다. 암세포덩어리가 딱 있는데 보니까 이 암 덩어리가 두꺼운 이런 막 막으로 어떻게 해요? 딱 둘러싸여 가지고 이 암세포가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암을 영기암이라고 합니다. 영기암 또는 상피뇌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기암일 때는 치료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본래 이 영기암이란 것은 병원에서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요즘 왜 이 영기암이 가끔 발견이 되냐고 하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증세가 없는데도 뭐요? 가서 검사를 하면 아, 여기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증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병원에 안 가니까 영기암 때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하다가 이 영기암이 발견됩니다. 이 영기암이 발견되면 체수가 좋습니다. 저 영기암이 이제 한 1년 혹은 2년, 3년 후면 어떻게 돼요? 점점 크면서 밖으로도 조금 나가면서 1기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1년, 2년 그러면 또 그게 2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내 암이 3기다, 2기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암이 생긴 지 뭐에요? 벌써 5년 내지 10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놈의 암이 막 내일 모레 퍼지고 자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머 암이야! 내가 암이 있어! 이렇게 되면 뇌파가 극도로 나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팍 꺼져 버려요. 이때까지는 몰랐으니까 뭐에요? T세포 유전자도 그렇게 극도로 꺼져 있지는 않았는데 영기암 때 발견이 되면 진짜 재수로 치면 좋은 재수죠. 왜? 이거 치료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도려내면 돼요. 왜? 터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기암 걸려서 싹! 도려내면 완전 치료야. 맞아요 맞아요. 완전 치료. 그런데 완전 치료는 아니에요. 언제 가면 그게 들통나요. 그러다가 칵! 도려내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어머머! 나는 기색에 재수 좋은 년이구나. 그러면 내가 한턱 쏘지?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가서 아침 일수도 한잔 걸치고 이러다가 면역력을 더 약화시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다 그게 운이 나빠서 암에 걸렸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다. 영기암 도려냈으니 이제 뭐 땜 했다? 암 액 땜 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보면 뭐예요? 허리가 아파 있어야 돼. 가서 찍어보니까 뭐예요? 척추에 암이 있어? 이 암이 어디서 왔나? 휴방의 암. 돌여 냈던 그 유방의 암. 이런 참 어리석고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암 환자는 도려내고 이렇게 한 30분쯤 붙들고 앉아서 의사가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당신 몸에 연기암이 생긴 이유는 지금 당신의 면역력이 뭐예요? 간당간당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악산으로 가라든지 생활습관을 바꾸라든지 이런 좋은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의사들이 그럴 시간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cm가 됐을 때 항암치료가 막 끝났을 때 그러나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있는 동안에 쉬다 보면 이게 도로 3cm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치료해. 그러면 이제는 이 3cm짜리가 2.5cm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악발이었는데 2.5cm가 됐어. 그래서 또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또 4cm가 됐어요. 그 얘들은 뭐예요? 악발이가 이제는 독종이 된 거예요. 독종. 그럼 여기서 치료하면 잘 안 들어. 독종들은 진짜 항암치료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 불가능 상태로 서서히 지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 기간이 1년도 될 수 있고 1년 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끌어가면서 치료할 때 쓰는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항암제로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이 일반 항암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항암제가 뭐예요? 그거를 표적항암제라고 해요. 표적항암제는 참 좋은 항암제예요. 그런데 왜 표적항암제부터 먼저 안 쓰고 일반 항암제를 쓰고 나서 표적항암제를 쓸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적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암이 쑥 줄어들어요. 어떤때부터 막 없어지기도 하고 표적항암제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 우아! 우아!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막 우아! 우아! 없어져서 뭐 이래서 하는데 의사들은 별로 왜 의사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내성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4개월, 5개월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임상실험항암제입니다. 아직도 시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 개발 중인 항암제 그거는 효과가 금정되지도 않고 주로 무엇을 알기 위하여 임상실험을 하느냐 하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권합니다. 의사가 그 임상실험항암제를 권할 때는 당신은 낳을 수는 없으니까 시름 대상이나 대달라는 얘기예요. 임상실험약을 쓰면서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지푸레기인 줄 알고 또 잡아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져 가지고 결국은 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제는 임상실험약도 없구나 임상실험제도 써봤더니 결국은 안 되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 돼? 아하 인간의 도움으로는 내 상황은 해결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으로 그렇죠? 그 생명과 함께 아하 기본 여건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받아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길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길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오직 생명으로 정말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시고 정말 더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하 우!